로율님들 안녕하세요 이율아트 이율입니다 로율님들 저에게 DM으로 그리고 댓글로 언니 패딩 어디서 사야 돼요? 요즘에 어디 패딩 괜찮아요?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짬뽕 먹으러 갔날 지존 짬뽕이라고 거기에 숙주탕 수육이 진짜 맛있어요 TMI 거기 갔다가 제가 스냅타진으로 잠깐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그때부터 패딩에 대한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입어보는 옷들 자세하게 봐주세요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고 66%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율님들 위해서 이건 입거야 더보기란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고 말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바로 입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다 어떤 패딩 먼저 입어볼까요? 패딩도 있고 코트도 있어요 일단 여기에 어울릴만한 제가 숏패딩 먼저 입어볼게요 우리 로율님들은 밝은 컬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 패딩은 그냥 이렇게 열고 입어도 예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그는 게 더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잠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 스타일의 그냥 숏패딩 같으면서도 이렇게 털이 달려있는 것들은 이 털의 퀄리티에서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털의 느낌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허리띠의 두께도 마음에 들고 여기 주머니 이렇게 싹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한번 링크 타고 들어가 보세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 날을 기다렸죠? 로율님들 여기 털이 약간 실버 같은 느낌이 이 안쪽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면서 겉에는 화이트로 싹 고급스러움 아예 여기가 그냥 다 화이트면 좀 그렇거든요 이게 되게 예쁜 거 같아요 패딩 치마랑도 잘 어울리고 아 그리고 이 부츠는 여러분 한 15년 전에 정말 큰 맘 먹고 펜디에서 구매한 부츠거든요 요즘에 이런 디자인 또 유행하더라고요 역시 유행은 돌고조라 근데 기본적으로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유행이 오던 안 오던 저는 겨울만 되면 꺼내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만족스러워요 같은 디자인으로 다른 컬러도 있거든요 보여드리는 김에 그냥 컬러별로 다 보여드릴게요 로율님들 중에 또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로율님들 계실 수 있잖아요 각자에게 맞는 컬러가 있다는 말이죠 이 앞쪽은 또 가죽 느낌 로율님 어때요?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쏘리 스릴러 이게 또 무슨 컬러 있죠? 같은 디자인으로 어떤 컬러 있는지 한번 볼까요? 블랙 있다 블랙 블랙 입어봅니다 블랙은 되게 시크하고 멋있어요 저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거울 한번 볼까요? 어우 멋있어 블랙스완 같다 블랙스완 블랙스완 포즈 맘에 들었어 도도한 이미지 아주 좋아해요 패딩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걸려있는 것도 엄청 많죠 두 가지의 컬러 차이 이게 조금 더 국방색이라고 하죠 올리브 그린 컬러고 뒤에 있는 게 약간 더 회색빛 나는 하늘색 그레이가 훨씬 더 많이 섞인 컬러예요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입었던 디자인하고는 주머니가 달라요 트위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다릅니다 어떤 게 나은지 입어볼게요 약간 더 하늘색이 섞인 그레이 바로 전에 입었던 거보다 봉봉한 부드러운 느낌의 이 앞부분에 가죽 같은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다 쫀쫀하게 잡아줍니다 전에 거보다 여기 카라가 훨씬 더 이렇게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더 잠그면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목을 감쌀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뒤에 엉덩이 쪽을 싹 조금 더 길게 되면서 엉덩이 쪽을 약간 가려줍니다 어깨 쪽에 털을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요즘에 날씨 되게 춥더라고요 이렇게 얼굴까지 탁 귀염귀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털이 되게 붕실붕실해서 예쁜 거 같아요 사실 모든 컬러가 다 예쁜데 일단 저는 블랙 화이트를 베스트를 꼽아 봅니다 주머니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벨트 부분에 차이랑 여기 목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더 이렇게 어깨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거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약간 짧은가 더? 이게 약간 더 짧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패딩 간 김에 롱패딩 한번 가볼게요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는 롱패딩이 화이트 밖에 없습니다 무릎 밑까지 오는 롱패딩은 화이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블랙 롱패딩이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역시 롱패딩은 블랙인가? 제가 이거 마슈프가 퇴근했을 때 한번 입어서 보여줬거든요 제가 마슈프가 예쁘다고 무릎 밑에 정강이라고 하나요? 뼈 있는 부분 뼈 부각되는 부분 있잖아요 일자뼈 제가 지금 이 펜디 부츠가 앞구도 있어서 높이가 높거든요 그래서 짧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롱패딩입니다 예쁜 길이의 롱패딩 롱 원피스 같은 롱패딩 두 번째 입어본 숏패딩의 벨트와 똑같이 가죽 같은 그런 디테일 없는 여기도 딱 잠가주면 이 털들이 얼굴 주변을 싹 감싸고 있는 이 느낌이 저는 좋아요 그리고 모자도 있고 모자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롱패딩 입을 때는 완전히 한파 한겨울 성냥파리 소녀가 성냥파는 그 정도 한파잖아요 뭔지 알죠? 그때 입는 거니까 거울 한 번 볼까요? 오우 예뻐 예뻐 1와트 이거 네 거야 이벤트 하고 있다는 거 더보기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시간 얼마 없습니다 예쁘죠? 다른 컬러도 하나 더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 블랙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취향은 다 다르니까 보여드려야죠 치마 이런 것도 있어요 블랙에 큐빅이 송송송송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이거 치마 예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예쁘다 그죠? 이 모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톰하니 이 패딩 치마도 도톰하니 편하고 가볍고 좋은데 이것도 예쁘네요 근데 브랜드 이름을 계속 얘기 안 한 거예요? 샤틴입니다 저도 패딩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지금 신나 보이지 않나요? 이 컬러는 어떤 컬러냐 하면요 녹색에 회색을 한 방울 섞고요 블루 한 방울 섞은 거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이게 이렇게 흔한 컬러는 아닌 거 같아요 이 털이 제가 좋아하는 이 컬러 자 어때요? 좀 색다른 컬러죠? 여기가 이렇게 밝은 털로 되어 있어서 예쁜 거 같아요 어떤 걸 고르겠냐고요? 저는 블랙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웜톤 루율린들 고르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뭔가 이런 컬러가 흔하지가 않으니까 이야 오늘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또 다른 디자인의 패딩을 보여드릴게요 루율린들 좋아하실 거예요 자 치마 이걸로 갈아입을게요 자 숏패딩 아직 더 남아있는데 롱패딩 보여드린 김에 롱패딩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단정하고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머니 너무 앙증났다 이거 어때요? 이거 막 되게 한겨울 완전 추위 그럴 때는 조금 안에 뭐 껴입으면 괜찮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패딩이니까 그 전에 보여드린 롱패딩보다 조금 얇은 패딩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뭐랄까 갖춰 입은 거 같은 느낌? 패딩이지만 구급스러운 느낌? 블라우스에 레이스 이렇게 쏙쏙쏙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저 이거 예쁘던데 예쁘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샤틴 잘한다 이거 같은 디자인으로 다른 컬러 있습니다 아까 요거랑 비슷한 컬러인데 또 다르다 컬러 맛집이네 숏패딩 두 개 더 남았는데 맨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더보기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섯 분 추첨해서 레이스 넥 볼륨 소매 니트 드릴 거예요 같이 이게 바로 이거 니꺼야 코트도 많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다를 떨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게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뭔가 일반적인 코트의 느낌이 아니고 안감이 있어서 카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무늬가 보이셔야 할 텐데 정갈한 느낌 그러면서도 좀 특이한 느낌 이 블라우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블라우스 괜찮네 저는 이렇게 약간 베이지 빛 나는 레이스 소화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목까지 올라오는 이런 레이스가 있어도 스킨 컬러랑 비슷하니까 뭔가 답답해 보이지 않고 저는 좀 시스루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예쁜 시스루 이게 또 다른 컬러가 있어요 왠지 로요님들이 좋아하실 컬러 같은데 이런 컬러도 있어요 지금 여기 괜찮나요? 여기 한번 입어 볼게요 이게 무늬가 되게 잘 보이네요 그리고 벨벳 소재인 것도 느낌이 되게 잘 나죠 특이하죠? 아 저는 그리고 이 코트만 다른 건 다 55사이즈 입었는데 이 코트만 66사이즈로 입었습니다 어깨가 타이트하게 나와서 저는 66사이즈로 선택을 했고 이런 스타일의 코트예요 특이하죠? 귀엽지 않아요? 이 샤스코트 이것도 샤틴 제품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롱 버전의 숏 버전 근데 여기는 보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되게 깔끔해서 예쁜 거 같아요 털들이 탈부착 되니까 너무 좋다 이거는 완전히 구름 같은 보쇽보쇽 사각사각사각 사각사각한 쇼패딩 이게 뭔가 되게 나그랑 보쇽보쇽 귀염귀염 그리고 여기 디테일 보여드리면 좋은데 주머니가 리본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리본 디테일 그리고 소매가 이렇게 한번 보통 패딩들에 이런 소매 별로 없지 않아요? 이런 소매 귀여워요 그리고 뭔가 엄청 가벼워요 날아갈 것 같은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패딩입니다 아방가르드한 디자인들은 아래는 조금 핏되는 스타일의 팬츠를 입어주거나 미니스커트 입고 부츠 신고 이렇게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소매 소매 예쁜 소매 로얄님들 갑자기 어? 언니 그 예쁜 코트는 뭐죠? 놀라셨죠? 패딩 입다가 갑자기 코트로 라인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베이지 빛 나는 아이보리 이런 컬러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뭔가 저의 본성대로 제 개그 본능이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새로 들어오시는 로얄님들 놀라실까 봐 좀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쯤 발의를 해봐도 될까요? 이미 거의 뭐 막바지 다다르고 있는데 지금 와서 휴! 여기에 벨트가 세트로 있더라고요 샤틴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오래 전부터 있던 브랜드잖아요 저 샤틴이라는 브랜드 정말 아 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뭔가 흔하지 않은 스타일들을 시도하는 브랜드라서 되게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너무 고퀄리티의 패딩 로얄님들에게 정말 이거 니꺼야 거의 니꺼야 가격에 폭스 달려있는 패딩을 그 가격에 거기에 예쁜 니트까지 준다고 댓글 이벤트? 제가 주말에 마쇼프 앞에서 한번 다 입어봤었거든요 마쇼프가 이거 입자마자 어? 예쁘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이트룩 소개팅룩 빠질 수 없죠 겨울엔 바로 이런 코트 입고 소개팅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저는 그리고 원래 좀 무난한 스타일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뭔가 나만의 포인트가 되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패션 스타일을 되게 안전하게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저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패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신발 한번 도로시 신발 한번 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벨트가 없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이 포즈 뭐예요? 나 자신에게 지금 너무 아우 없는 게 조금 더 검지 같으면서도 모던한 스타일 포인트가 있는 스타일 두 개 다 할 수 있는 코트 이 코트의 단추는 단추가 아니고 똑딱이에요 다 이렇게 블랙도 있다는 거 여기도 벨트가 있거든요 저는 이 코트 블랙보다는 아까 그 밝은 컬러 훨씬 더 선호합니다 훨씬 더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코트 또 있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털은 탈부착 돼요 단추 너무 귀엽다 여기 단추 디테일 좀 봐주세요 가장자리에 진주가 되어 있고 가운데 리본이 있어요 이런 것도 소개팅 코트라고 하죠 핸드메이드 스타일로 얇게 되어 있고 디테일들이 귀엽네요 요조숙녀 같은 느낌? 같은 디자인으로 블랙 컬러도 있고요 저는 겨울에 이렇게 예쁜 코트들 입고 따뜻한 패딩들을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자 롤님들 어땠어요? 우리 롤님들과 이건 니꺼야 함께 할 수 있게 샤틴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란에 댓글 꼭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이 좋은 혜택들 꼭 누리세요 롤님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이율아트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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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